오늘 주로 처음 시작은 에세이 스타일로 이렇게 합니다마는 다들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참 여러분들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규모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정선거는 새롭지 않고 지난 10여 년 정도 이전 2014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시도됐던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보다도 부풀려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를 발표하고 그 차이에 생긴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 자수를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서 더해 주고 그 이후에 그만큼을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투입하는 그런 방법이 4월 10일 총선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일어난 것은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증거물도 확보가 됐지만 선거 데이터상의 여러분들 또 증거들 선거인수보다 더 많은 투표자 수가 나온 증거들이나 또 제야 전문가의 결정적인 그런 증거물에 해당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든 특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이걸 조작한 것이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전국적인 차원에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대전광역시에는 7개 선거구가 있는데 그 가운데 7대0이라고 선관위가 발표했지만 실제로 조작 이전 상태를 다 복구해 보니까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 그러니까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 은기 표 더하기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의석수 4개를 대전광역시에서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것이 다 밝혀진 것이고 그게 이제 밝혀지기 이전에는 또 10년간 꼭 같은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해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증명이 불필요할 정도로 명확한 그런 사건이 터진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건을 두고 이제 이 나라의 지금 세대뿐만 아니고 다음 세대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엄청난 선거 부정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그냥 뭉개고 국민의힘의 여러분들 수뇌부도 지금 다 뭉개고 언론들도 다 여러분들 그것을 뭉개는 쪽으로 가고 식자층들도 어제 복걸 선생님 여러분 인터뷰 해보는 게 하도 기가 차 가지고 그렇게 다 뭉개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선거 부정이 그냥 체질화된 나라에서 진짜 살 겁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이제 추세를 보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야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조금 덩안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세금으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류 역사상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10년째 12번 정도의 공직선거에서 반복적으로 선거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다 덮고 앞으로 자식들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지는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전산 프로그램 돌리는 사람들이 다 당선자와 낙선자를 여러분들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체제 하에서 어떻게 여러분들 이게 힘들겠습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진님처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나라는 그냥 계속 가겠습니까? 10년째 이런 부정선거를 12번 이상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현직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 그걸 뭉개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선거 부정을 가지고 여러분들 50명 이상이 물을 마셨는데 다 내내 새새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참 이걸 이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건데 다들 자식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그냥 이대로 방치한 채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서러운 부분에 이거 뭐 일어난 사건은 일어난 사건이라고 치고 또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권력을 훔치기 위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저지른다고 합시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식자층이나 언론인들이 다 합세해 가지고 일어난 일을 마치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다 언론 지금 논조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한심합니까?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이 문제를 참 이렇게 다들 그냥 의도적으로 깔아뭉개는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 문제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일처럼 여러분들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오늘 본방송의 첫 주제는 총선을 이제 대표를 했는데 국민의힘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나 비급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 문제를 논평하는 언론들도 한심하게 짝이 없거든요. 다 대학 교육을 받았을 건데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나라가 망하는 일을 그냥 깔아뭉개고 갈 수 있겠느냐. 오늘 문화일보를 보니까 일면 톱 여러분들 오피니언 안에 총선 찬패에도 윤 책임백서 만들 용기조차 없는 여당 심지어 여러분들 대단히 우파적 색채가 강한 문화일보조차도 그냥 닥치고 윤석열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겁니다.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대통령께서. 그러나 선거에서 더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국민 일반이 상당히 많은 표를 국민의힘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표를 도덕질 받은 거지 않습니까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전투표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받은 표 가운데 일정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통행세나 자리세로 갖다 바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 부산까지 가가지고 관외 사전투표를 던지고 말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다 맛이 가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실과 진실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용기가 없는지 어떻게 이렇게 거짓된 나라가 돼버렸는지 기가 찬 거죠. 4월 10일 총선이 끝난 지 9일째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습책을 커녕 갈피조차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 개럽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23%로 3주 전에 비해 11%포인트 급락했고 취임 이후에 최저치다. 아마 보수전형에 속하신 분들 가운데서 좀 양식이 있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얼굴도 보기 싫을 겁니다. 총선 이후에. 그리고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는 감각이 없냐. 아니 국민들이 표를 줬는데 표를 왕창 도덕질 맞고 나서 한마디도 말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여기 아마 직무수행 긍정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나라 전체가 거짓말 도가니가 돼버린 겁니다. 가짜 도가니 사기 도가니가 된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냥 결론을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선거에 졌으니까 선거 사기가 일어나가 이러면 선거를 졌는데 윤 대통령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윤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국힘당의 총선 패배 백설 쓰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일보의 논설 위원 같으면 다 대학을 나왔을 거 아니에요. 사실을 들여다볼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당은 지난 16일 총선 이후에 처음 열린 당선자 모임에 서로 인사만 한 채 끝내더니 반성과 수습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국민의 힘이 아니라 영남의 힘은 당은 백설을 만들 용기도 리더시도 없다. 그 백설의 부정선거 문제는 안 다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백설이 엉터리 백설이 되는 거죠. 하나만한 백설이 되는 겁니다. 선거 폐인을 이야기하려면 윤 대통령이 오만과 불통을 응급해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4월 10일 총선 폐인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하면 4월 10일 총선을 포함해서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전투표에서 일어난 선거 부정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그게 엉터리 백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언론들 마지막 결론은 대통령이 바뀌어야 되고 인사 스타일을 바꿔야 되고 협치를 해야 되고 그따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 대학 교육을 받았을 건데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거짓된 지 그냥 경기가 좀 안 좋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은 거짓과 사기가 융성해가지고 그냥 나라의 앞날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선거에서 어떤 조작이 일어난지를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게끔 다 모든 것이 밝혀진 상태에서 그거를 여러분 듣고 무슨 백설을 쓰고 무슨 해결책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입니다. 왼쪽은 경상북도 포항이고 오른쪽은 경기도 용인기흥구입니다. 여러분이 딱 보시게 되면 경기 용인기흥구의 차이집 사전빼기 당일을 딱 보시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전부 풀렀습니다. 값이 거의 10% 내외입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시게 되면 경상북도 포항 북구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고 대부분 오차 범위 내에서 오고 가는 것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게 3구 대통령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여기서 경상북도 포항이라는 것은 윤 대통령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경상북도하고 대구에서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우편투표는 대구 광역시나 경상북도에서 전국 평균보다 더 많이 조작을 했는데 표수가 많은 관내 사전투표는 거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이 관내 사전투표는 우편투표와 조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선거관리비원의 도움을 받아야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원활하게 이루질 수가 있는데 아마 경상북도하고 대구 광역시에는 지역선거관리비원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었던 노안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제가 논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하면 부산 경남 이런 데가 다 15%씩 대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참가자 수 기준으로. 그런데 경상북도만 5%를 했거든요. 관내 사전투표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조작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확연하게 조작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는 대구 광역시하고 경상북도에서 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는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바는 없지만 경상북도 도민하고 대구 광역시민 때문에 24만 7,077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약 240만 표 위조 투표지가 이재명 후보에게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 차이로 이긴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너무나 확연하지 않습니까. 조작을 한 대하고 조작을 안 한 대는 이렇게 차이가 나구나.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왼쪽이 2024년 총선의 포항 북구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조작을 했구나. 그런데 조작 정도가 아주 덜하구나. 이렇게 차이집 그래프를 보시고 느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기를 따지면 조작을 많이 한 대가 2020년도 3구 대통령 선거의 용인기흥구 그다음에 조작을 조금 덜 한 대가 이번 2024년 4월 10일 총선의 포항 북구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조작이 조금 이루어졌던 대가 관외 사전투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대가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이게 뭐 특별한 지식을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양심이 있는 사람들 같으면 이걸 보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공 박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덕표수를 조작하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뭉개니까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어떻게 생길 수 있고 권위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며칠 전에 경상도도 조작한 것을 이렇게 제가 지난 수요일이네요. 이 경상도도 예외 없이 조작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경상북도에서 조작을 하게 되면 이길 수는 없지만 15%가 넘기게 되면 총선 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길 수 없는 지역도 왜 조작을 하는 거 아니까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선거 비용 보존을 받기 위해서 조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4월 10일 총선 포항 북구를 제야 전문가께서 분석하신 자료지 않습니까. 5808표를 투입했고 그것을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2.55% 부풀렸고 국민의힘 후보가 원래 55,119표로 승리했는데 5808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국힘 후보가 48,938표로 패배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득표수를 조작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왜 이런 것이 발각이 됩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려면 모두 다 뭘 사용합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써야 되잖아요. 수작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칙이지 않습니까.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규칙을 사용해서 이게 다 발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힘당 후보가 당일에서 65대25로 이겼는데 얼마를 조작한 겁니까. 57대34로 이긴 것으로 오중기 더블당 후보가 함께 표를 5,808표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무슨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는 기본적으로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 숫자고 숫자는 과학의 영역이고 과학의 분석 대상인 거죠.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결과물이 남기 때문에 이렇게 발각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나라가 그냥 요절될 지경까지 이렇게 도달했는데 경상북도 호황에서는 이렇게 조작을 이번에도 했는데 이걸 다 듣고 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참 나쁜 일이냐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지율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남녀를 불문하고 신뢰라가 있어야 존경심도 생기고 우호적인 생각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가지고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좋아할 수가 있겠죠. 세상에는 뭐 별별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저를 비롯해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이 실상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은행을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제구국연대회의 대변인으로 활동하시는 이경복 회계사 출신 해체 캐나다에 계시는 분은 그냥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반역적 직무유기다. 윤 대통령의 죄목이란 것은 반역적 난 직무유기가 앞에 반역적이란 것을 붙는 것은 영어 표현이 두 거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국민들이 정말 자유인으로 계속 살 수 있느냐 노예로 사느냐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덮는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러면 여기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질한 표수까지 다 찾아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덕질한 표수를. 더블당 후보가 포항 북구에서 5808표를 훔쳤고 선관위가 더해졌고 가짜표는 관외 사전투표에 1235표 관내 사전투표에 581표 이렇게 투입한 거 아닙니까. 방송을 진지하게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규칙을 찾아보게 되면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소에 9명이 와 가지고 사전투표 용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위조투표실 한 장씩을 더블당 후반께 더해 준 거 아닙니까. 여름 선관위가 발표한 이 자료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푸른색 줄을 치놓은 것이 다 조작된 수치입니다. 이게 선관위 자료인 겁니다. 선관위가 불과역적 자료입니다. 이제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가 4837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4837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선거관리비위원회가 만들어서 집어넣어준 유령투표지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선거인수에서 구할 수가 있다. 9장 플러스 한 장입니다. 진짜 9장 플러스 가짜 한 장 그럼 10장이 되는 겁니다. 10분의 9는 진짜 표 10분의 1은 가짜 표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 12351표에 10분의 1이 위조투표 진거입니다. 12351표에 10분의 1이 여러분들 위조투표 진거에요. 계산기를 제가 안 가져왔는데 10분의 1이 위조투표 진거죠. 그러면 1235표겠죠. 10분의 1이니까. 1235.1이니까 1235표를 4837표에서 1235표를 빼면 그게 오중기 더불당 후보가 받은 진짜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가 되는 겁니다. 이 선거인수도 여러분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12351명에서 1235명을 빼면 그게 뭡니까 진짜 선거인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표를 다 규칙을 이용해 조작을 했기 때문에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늘 아래 다 밝혀졌는데 이걸 덮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협치를 한다 이 말이 됩니까. 윤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벌을 저는 받을 거라고 봅니다.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검사생활에서 어떻게 이런 피의자를 다루는지가 지금 혼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48개 이름 제목을 어떻게 붙였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백개 이름 제목을 붙여가지고 감방에 쳐는 그걸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알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시각이. 있는 죄도 없앨 수가 있고 있는 죄는 부풀릴 수가 있고 있는 죄도 없앨 수가 있고 없는 죄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를 보면 사람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부정선거를 덮는 걸 보면 저 양반이 인생을 저렇게 살아왔구나. 지금이야 대통령이 돼서 꽃가마를 타고 있으니까 다 가려지겠지만 저는 사람을 그대로 보는 겁니다. 동갑 내기로 쌓은 남자가 저렇게 이름들 그냥 검찰하면서 그냥 저렇게 두드려가지고 뭡니까 사람 쳐넣고 사람 봐줄 건 봐주고 그렇게 살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 말이 과한 말이 아닌 겁니다. 저는 남자로서 절대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본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명이 달려있는 겁니까. 본인의 나라 운명이 걸려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정선거를 다 이름 덮고 이번에 뭐 이름 이재명 씨 만나면 뻔하지 않습니까. 서로 좀 협조해가지고 뭡니까 권력을 다음에 대선에서 이양하고 본인은 인기 보장받고 그런 식으로 행동할 거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의심되거든요. 얼마든지 딜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애시당토 윤 대통령한테는 정의고 나발이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태라는 사람에게 48개 이름 제목 만들어 쳐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한테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시중에서 장사하면서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허겁허겁한 사람들보다도 삶의 진술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종정은 여러분들 종정심을 제쳐두고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비겁할 수가 있냐. 당신한테 이런 당신 손에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 운명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이러면 선거부정이 제도화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협조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나오는 겁니다. 표를 얼마나 안큼 이 여러분들 홍해읍의 관내 사전투표의 581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잖아요. 신광면의 관내 사전투표의 84표를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가짜 투표를 더해 준 행동주체가 누굽니까. 선관위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야기하자. 그 사람들은 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습니까. 3천명 되는 선관위 직원들 가운데 하위직 직원들은 잘 모를 수가 있겠죠. 전산 조작을. 그러나 당신들 좀 들어보라고요. 이렇게 가짜 표를 관내 사전투표 전부 다 더불당 후반께 더해 줬지 않습니까. 경상북도 포항 북구에서 이 정도로 더해 줬으면 안 더한 데가 있겠습니까. 안 더한 데 없습니다. 광주도 더해 줬고 조금 적게들 했죠. 더불당 후보의 텃밭이니까. 이런 짓을 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깔아 뭉개고 간다. 일찍이 나는 예상했습니다. 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뭉개일 때 저 양반은 완전히 그냥 저런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뭉개고 갈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은 기대감을 가지시는 자유죠. 그러나 저는 오래전에 기대감을 다 접었고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뭉개는 거나 이번 선거를 뭉개는 걸 보면서 이야 이거는 뭐 완전히 이 정도로 보게 되면 거의 바닥 수준이구나. 이제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경제의 공동체로 묶어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는 거나 양성태 대법관을 집어넣는 거나 이재용 여러분 회장을 집어넣는 거나 그게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게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뭐 어떻든 나라는 넘기더라도 본인 인기 잘 보장하고 대통령 놀이 열심히 하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도심에 함께하면 인기 마칠 수 있겠죠.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난 일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안 보더라도 여러분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간 수정할 게 있어 가지고 큰 수정은 아니고 대전광역시 총선에서 결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7석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는 7대0으로 더불당이 압승했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제야 전문가가 구해보니까 국민의힘이 4석 더불어민주당이 3석을 차지한 겁니다. 결론에는 변함이 없는데 두 후보의 소위 전산 프로그램이 4장당 1장 5장당 1장이 아니고 전부 대전광역시 전부는 3장당 1장을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대전광역시에는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 가짜 위조 투표제를 만들어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더불당 후보한테 꼽아준 겁니다. 그런데 두 선거구만 여러분들 뭐가 나왔는가 두 선거구만 약간 수치가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 두 후보는 여기입니다. 윤상연 후보하고 이은근 후보는 표가 훨씬 더 확장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상연 후보는 전번 자료는 4장당 1장을 여러분들 집어넣어 준 걸로 됐고 대전 중구의 이은근 후보는 5장당 1장을 집어넣었는데 다시 여러분들 재검토를 하다 보니까 대전은 전부가 다 3장당 1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3장당 1장. 그러니까 대전광역시의 조작 강도는 2020년도 4.15 총선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으니까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사전투표지가 한 장씩 더불음주당 후보한테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대전 동구하고 대전 중구 경우에는 조작 이전에 국민의힘 후보가 훨씬 큰 격차로 승리한 지역입니다. 훨씬 큰 격차로. 그러니까 윤상연 후보는 4장당 1장을 아마 전번에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좀 수정한 거. 나머지 후보는 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상연이 아니고 누구죠. 윤종현. 윤 시카고대학 경제학과를 나오신 비례대표 하신 분이죠. 이분은 4,367표로 승리를 했는데 19,412표에 위조 투표자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면서 1,070표로 패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1,070표는 변함이 없고 4,367표가 여러분들 더 커진 수치입니다. 그럼 전번에는 몇 표였느냐 전번에는 여러분들 1,424표였습니다. 윤창연. 윤창연 후보입니다. 윤창연 후보는 지난번에 비해 가지고 조작되기 이전에 표수가 훨씬 더 확장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윤창연 후보가 4,000표 가까이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표를 19,000표를 더해 줘 가지고 만 표 이상으로 이런 패배한 후보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겁니다. 그다음 대전 중구의 이은근 후보는 지난번 분석은 6,405표 차이로 승리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9,426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조작이 안 됐으면 나머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특히 밑에 세 군데는 거의 변함이 없고 이게 그래서 제가 앞에 최종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렇게 실수가 나옵니다. 대전은 전부 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이 더해졌으면 그러면 그것이 조작색이나 강도로 따지게 되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2020년 4.15 총선의 전국 평균 조작 수준입니다. 4.15 평균에. 그럼 이거를 사전투표자수 기준으로 보면 대략 여러분들 몇 프로 되는 거 아니까 25%가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자수. 그러니까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을 100으로 따지게 되면 25표를 이동시킨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은 사전투표 득 사전투표자수 4장당 한 장이 여러분들 가짜표가 들어간 겁니다. 4장당 한 장이.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예를 들어서 전체 사전투표자수가 100표다. 그렇게 하면 3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가짜표를 더해줬다는 이야기는 100표 가운데 25표가 여러분들 가짜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 이야기 들으면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신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깨알처럼 여러분들 다 찾아질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산 프로그램이란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선거관리비원회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전혀 걱정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표를 만들어서 발표하더라도 그걸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본 겁니다. 그런데 그 조작된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뮬레이션하게 되면 그 조작된 수치 뒤에 있는 조작 공장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조작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가 다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역순으로 다 해보니까 2014년부터 전부가 다 동일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변수인 조작감만 다른 겁니다. 그리고 역대 선거에서 가장 최고치의 조작을 기록한 것은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입니다. 그 선거는 세 장당 한 장이 아니고 사전투표소에서 오는 두 사람당 진짜 투표지를 두 사람이 이러면 사전투표지를 교부받을 때마다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만들어서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진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가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 장당 한 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조작값을 동원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의 33%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4.15 총선의 25%보다도 훨씬 큰 33%를 조작을 한 거죠. 이 방법이 완전히 덜미를 잡힌 것은 바로 3월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를 너무나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모든 전모가 다 발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이 뭐 어제 오늘이 아니고 그래서 다 이렇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입니다. 이게 정진석 후보 다 이러면 당선자와 낙선자가 다 바뀐 경우입니다. 내장당 한 장 최재형 후보 세장당 한 장 11410표를 가짜표를 투입해 준 겁니다. 이재명 후보 내장당 한 장 만 74표를 투입했고 김민숙 후보 세장당 한 장 만 1529표의 가짜 위조 투표지가 김민숙 후보완이 더해진 겁니다. 윤희숙 후보 세장당 한 장 만 41262표입니다. 나경훈 후보 세장당 한 장 이 가운데 전부가 다 승부가 바뀐 경우입니다. 딱 한 사람이 나경훈 후보만 살아남은 겁니다. 나경훈 후보는 60% 정도를 당일 투표에서 얻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겁니다. 55표를 받았던 이기에 김민숙 후보와 대결했던 박용찬 후보도 다 낙선된 겁니다. 여기에 정진석 씨는 고대를 나오셨고 최재형 씨는 서울법대를 나오셨고 이재명 씨는 중앙대 법대를 나왔고 김민숙 후보는 서울대를 나왔고 윤희숙 후보는 콜롬비아 경제학 박사고 나경훈은 서울법대를 나왔고 이수정 씨는 어디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대 교수니까 허영 씨도 어디 나왔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거에 관해서 이게 자기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 한두 번 정도 공배모 tv를 봤거나 아니면 지인이 줘서 아마 봤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닙니까 나경훈 후보가 제 방송을 봤겠죠. 왜 사람은 다 자기 문제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 선거를 이겼더라도 최재형 후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정진석 후보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인지한 상태에서 전부가 다 선거 부정을 덮는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저가 볼 때는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부가 다 이렇게 이걸 덮는 겁니다. 덮는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선관위가 특정 정치 세력과 협력해 가지고 지도자를 뽑는 나라로 간다는 겁니다. g7이니 g10이니 뭐 이런 거 제쳐두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10년 이상 부정성을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성부가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이제 내일 모레에는 인천에 아마 의석수가 열 몇 개가 될 겁니다. 인천 15개인가 그렇게 될 겁니다. 아마 15대 0이었죠 이번에. 그것도 여러분들 밝히면 더 정확한 표시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대전광역시의 총선은 82대 제로입니다. 대전에 이제 은면동이 82개가 있습니다. 82개의 더불어민주당이 다 사전투표에서 이긴 거죠. 다른 사람 사전투표에서 이긴 것이 아니고 자기 당일 투표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 높은 겁니다. 이거는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죠. 이제 큰 기여를 하신 분이 제야 h님이 이렇게 자료를 보내준 겁니다. 다 분석을 마쳐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 제야 h님이 이름 다 마친 전수조사는 9번 선거를 다 분석한 겁니다. 2012년 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손에 대한민국의 이런 공직선거 12번 가운데 9번 공직선거가 다 전부가 다 분석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 전수 분석 부정선거를 행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덕표수를 조작했는지가 한 번이 아니고 전수조사 전국의 은면동까지 이런 전부를 다 조사한 선거결과가 9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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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전수조사를 여러분들 개별 자료는 오늘 처음 공개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 대전광역시 차익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선거구 중심입니다. 7개 선거구인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조작질을 심하게 했습니까 더블당은 항상 풀렀습니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수를 더해줬기 때문에 국힘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차익값이 더블당 11.58% 국힘당 마이너스 10.71%입니다.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 이렇게 차이가 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슨 것을 뜻합니까 특정 정당의 위조 사전 투표지를 더해주게 되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선거 데이터의 모양새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차익값이 좌우대칭으로 마치 국민의힘 후보한테서 표를 빼앗아 가지고 같은 수만큼을 더블당 후보한테 더해준 모양새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주 전형적인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이렇게 11.58% 마이너스 10.71% 이런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대전 동구 더블당 차익값 플러스 11.23% 대전 중구 더블당 차익값 플러스 10.84% 대전 서구갑 더블당 차익값 10.58% 서구월 11.6%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여러분들 7대0으로 만든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 자료에 보면 그냥 선거인 수가 있으면 다 계산해 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대전 동구의 장청민 후보가 2만 6269표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2만 6269표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굉장히 심하게 했기 때문에 60대 37이 나온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블당 대 국민의힘이 60대 37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의 여러분들 수도권이 60대 38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4.15 총선 때 4.15 총선과 거의 비슷한 조작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이 60대 38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규칙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대전 동구의 장청민 후보가 받은 더블음직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2만 6269표입니다. 이게 부풀려진 거라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진짜가 들어있고 그다음에 가짜가 들어있는 겁니다. 대전에서는 여러분들 몇 사람당 한 표를 더해줬습니까 세 표당 한 표입니다. 그러면 이 더블당 대전 동구의 장청민 후보가 받은 2만 6269표 가운데 일부는 여러분들 진짜고 일부는 위조투표지입니다. 위조투표지 계산은 어떻게 하죠 이 선거인수 4만 5천 85표에 4분의 1이 가짜표인 겁니다. 4만 5천 85 나누기 4분의 1 해가지고 나온 숫자를 더블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빼주면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 선거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4만 5천 85표 가운데 진짜는 4분의 3입니다. 4분의 1이 유령입니다. 사전투표 자수도 뭐죠 4만 5천 84 가운데 4분의 1이 진짜 가짜고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이렇게 이름 다 파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장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하게 이름 조작하는 것이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제외국민투표는 무자비하게 이름 조작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플러스 25%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이 국힘당이 마이너스 25.38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25% 되라는 이야기는 뭘 뜻하는 겁니까 두 개를 합치게 되면 50% 정도가 되는 겁니다. 50%는 뭘 이야기하는 거죠 한 장당 한 장을 훔친 겁니다. 멜브로나의 여러분들 총영사 간에 호주 교민이 한 분이 오셔가지 여러분들 표를 던지면 전산 프로그램이 그 동시에 뭡니까 한 표를 더블당 후목에 더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투표하는 사람들 바보 천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뉴욕 총영사 간에 마련된 제외국민투표소에 뉴욕 맨하탄에서는 여러분들 해외 동포께서 가가지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에 표를 던지면 던지자마자 뭡니까 한 표가 그대로 돼지는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이 되는 겁니다. 누누이 강조하지만 사전투표를 하면 자리시회를 내는데 제외의 동포들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자리시회를 낸 겁니다. 이 50%가 플러스 25 마이너스 25가 10년 동안 계속되는 수치입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제외의 동포가 사전투표를 한 명이 할 때마다 뭡니까 조작표 한 표를 더블당 후목 함께 더해 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외국민들이 표를 더 많이 던지도록 뭡니까 제외국민표 무슨 선거법을 개정해 가지고 다 여러분 그게 뭐죠 표를 훔치기 훔치려는 그런 베이스 기반을 풀을 늘려온 겁니다. 막 키가 차지 않습니까 지금 제외국민들이 조작값은 2분의 1이 진짜고 2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뒤에 가면 한국인들이 되는 것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어마어마하게 창피한 짓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캔커피의 세븐 일레븐 같은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레귤러 여러분들 사이즈를 가지고 라지를 먹었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 잔에 무슨 한 400원인가 차이가 나는데 일곱 차례 했다가 30년 교장 선생님이 그냥 연금 박탈당하고 뭐죠 학교에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일본 일본 하더라도 정직이라는 면에서 보게 되면 한참 멀은 것 같아요.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여러분 기가 차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대통령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뭡니까 민생이 어떻게 떠드는 걸 보면 내가 기가 안 차겠습니까 내가 미쳤거나 아니면 윤대통령이 미쳤거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친 거죠. 아무리 봐도 나는 미친 같지는 않거든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여전히 씩씩하게 사니까 1년 365일 여러분 계속해서 방송하고 내가 미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 4년 동안 이런 뭐죠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위해서 내가 얼굴이 별로 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정상적인 이야기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덮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뭐든지 간에 대통령께서는 말 못할 이유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 못할 이유가 뭐든지 간에 백성들이 목숨이 달린 일이고 나라의 안위가 달린 문제를 어떻게 이러면 깔아뭉길 수 있겠냐 그러면서 민생하면 민생이 들어옵니까 그러면서 의로객하면 의로객이 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플러스 25.27%라는 이야기는 제외국민투표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25.27%가 더 큰 겁니다. 이런 반과학적 사실이 다 드러난 겁니다. 표 몇 표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대전등구에서 얻은 제외국민투표가 166표입니다. 여기 진짜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277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거의 뭐죠 표가 표가 거의 자기표가 없는 겁니다. 제외동표 가운데 자기한테 던진 표가 거의 없는 겁니다. 여기 여기 키가 안 찹니까 플러스 30.83 플러스 24.23 플러스 23.17 이런 짓을 10년째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10년째 여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게 이 자료가 나왔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에서 표를 얼마만큼 위조투표율 투입했는지 제야 전문가의 추정치가 나왔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제야 H님 여러분들 막 마친 전수분석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야 전문가 여러분들 분석 결과인데 완전히 다른 쪽에 이런 그래프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제외국민투표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7개 선거구 중심으로 봤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 각도를 달리해 가지고 대전광역시에는 모두 82개 은면동이 있습니다. 82개 은면동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낸 소위 득표수 조작의 실체인 겁니다. 위인은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고 아래는 국민의힘과 기타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시각적으로 봐도 맨 처음에 느끼는 것은 색종이에다가 물감을 묻혀 가지고 절반을 쯤은 데칼콤하니 완전히 좌우대칭일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거는 뭔가 아닐까 82개 은면동에서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투표소 단위에서 다 조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일정한 비율을 사용해 가지고 한쪽에 왕창 넣는 것이 아니고 82개 은면동에 속하는 모든 투표소에서 다 조작을 하기 때문에 은면동이 다 조작이 된 결과인 겁니다. 이게 대전광역시가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관내니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이것도 관내니까 아니고 이게 82대 제로인 겁니다. 82대 제로 여러분 이게 82대 제로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라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은면동 차원에서 당일 투표 득표일보다 더 큰 사전투표 득표율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의 82승이지 않습니까 동전 던지기에 비유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동전을 82번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오거나 뒷면이 나올 확률이죠. 선거를 82회 82회 올해 쓰고 다음 달 또 선거하고 다음 달 선거하고 82번 선거를 치렀을 때 모두 다 더불당이 사전투표에서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은 확률인 겁니다. 거의 수백조 수천조 이래 확률인 겁니다.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거죠. 무슨 이야기 뜻하는 겁니까 선거를 조작했다는 거죠. 조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죠. 이걸 오늘 이제 강론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분석한 전수분석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분석하고 또 달리 이거는 개별 선거 데이터를 다룬 것이고 전수분석은 해당 권력 해당 선거구의 전부를 다룬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선거데이터 전수분석을 이렇게 본 겁니다. 선거에 관한 대한민국은 망한 상태인 겁니다. 나라가. 여러분은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인 겁니다. 박탈당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대통령은 이것을 치유할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국힘 사람들은 영원한 폐자가 되는 거죠.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드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비유처럼 그냥 가두리 양식장에 다 갇힌 겁니다. 그것을 깨부실려고 하는 용기도 없고 모두가 다 눈만 멀떡멀떡하게 다른 사람이 해 주겠지 나는 그냥 몸을 사려야 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1930년대 히틀러가 독일을 제압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스스로 비용을 지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나라가 이런 접수가 되는 겁니다. 악한 세력들에게 이런 나라가 접수되는 과정은 소수의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방관자가 되는 거죠. 방관자가. 다른 사람이 나서서 해결해 주면 좋지만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소수의 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나라가 탈취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그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비용을 치룰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눈만 번뜩번뜩하게 되면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해 주겠지. 미국이 해 주나 유엔이 해 주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완전히 제압이 된 겁니다. 지금의 국힘의 정신상태나 태도 그리고 언론계 상황이나 이런 걸 미뤄보게 되면 나라의 지도층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 나설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이 보시게 되면 국힘이 이 보시죠. 뭐 상공사공에 더 기회를 주자 여당 낙선자 간담회 용산 출신까지 울먹였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좀 감성적이지만 총선 찬패의 원인에 대해 참석자들은 수직 당정관계의 2조 심판론을 앞시온 선거전략 실패 등을 들었다.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나 답답한 겁니다. 사실을 직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뭄의 콩나귀처럼 적은 겁니다. 지금 국힘 내부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음에 자기한테 자리가 한 번 더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비급자가 되고 방관자가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사실을 직시하거나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여러분들 좀 젊은 여러분들 후보 낙선한 후보들한테 나오는 것이 2조 심판론이니 무슨 뭐죠 윤 대통령 책임론 같은 이야기가 그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참 먼 겁니다. 이 사람들 저는 이 사람들 보면서 있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밖에 없냐.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다 앉아가지고 내가 보니까 보시게 되면 3040에게 기회를 줍시다.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에라 인간들아 그런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사람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와 개인적으로는 몽상가가 되지 않고 지나치게 여러분들 이상가가 되지 않고 발은 땅 위에 대지 위에 굳게 여러분들 딛고 현실을 직시하고 꿈을 갖고 여러분들 살아가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자의 태도지 않습니까 발을 땅에 디뎌야 되지 않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것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야말로 백전 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국힘당 후보들한테 나온 이야기가 그냥 제가 즐겨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다가 봉창드리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이 비급한가 그래도 금뼈질을 달겠다고 여러분들 출마를 했으면 보통 시민들보다 여러분들 공익에 대한 관심이 많을 건데 나라의 선거가 허물어져 가지고 완전히 나라가 제기할 수 없는 상태 됐는데 모두가 다 여러분들 눈을 감고 당첨관계가 어떻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국민의힘 김경진 서울동대문을 후보는 간담회에서 우리 모두 할 말을 해야 된다. 그래 할 말을 해야 되지. 국민은 표를 던졌는데 표를 다 빼앗겼다고 그 할 말을 할 사람이 있겠냐 이야기죠. 오로지 여러분들 다음번에는 공천을 받아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생각으로 꽉 차있을 건데 아무도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좀 낙심하는 게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보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되냐 이야기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위선적이냐 문제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김병민 서울 좀 젊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서울 광진국합 후보는 보수 성향의 여론주도청마저 등을 돌리고 있다. 그들에게 인정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거판에 보수 진영 사람들은 표를 많이 줬다. 너희들이 사전투표를 독려해 가지고 표 안 뺏겼으면 훨씬 큰 폭으로 이겼을 거다. 오신한 53세 서울 광진을 후보는 용산과의 관계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에서 쫓겨나는 과정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비민족성 등 집권 이후 당과 용산의 관계에서 벌인 일이 누적돼 쌓였고 이번에 국민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오신한이야말로 뭡니까 선거 사기를 통해서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경우지 않습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쩌면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비겁한 나라가 돼버렸는지 제가 비겁하다는 이야기는 인간적인 그런 비겁함보다도 최소한 사람이 여러분들 사실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을 왜 받느냐 이야기죠 사실을 규명하게 해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대안을 찾고 지금 이 국힘의 여러분들 후보들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윤희숙 후보는 낙선한 수도권 3040시대의 역할을 맡기고 일을 시켜야 된다. 이 양반이 콜롬비아 대학 박사거든 경제학 박사 이들을 키워야 수도권 정당으로 갈 수 있고 민심을 받드는 정당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자다가 이런 봉창두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사실을 작심하고 뭡니까 외면하기로 결정한 거죠. 여러분들 이 얼굴들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영원한 패자가 될 것이고 당신들 때문에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앞으로 할 거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참 내가 볼 때는 너무나 딱한 겁니다. 이 좋은 나라를 선거를 장악한 자들에게가 완전히 탈취가 돼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돼버렸으니까 오신한 의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신한 의원 오신한 의원 여러분들 이게 오신한 의원이 13,037표를 여러분들 오신한 후보 경쟁자인 고민정 후보한테 더해 줬지 않습니까 가짜표를 다 여러분 계산해 낼 수 있잖아 이렇게 고민정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4,800투표 국외 부재다투표 여러분들 325표 구의제1동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3,550 다 이게 여러분들 다 가짜잖아요. 진짜 구하려고 하면 선거인수의 4분위를 곱해 가지고 고민정 후보가 받은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빼버리면 다 진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선거인수 가운데 일정 부분을 유령사전투표사도로 도달한다. 총선의 경우 33장당 한 장 4분의 1이 진짜 4분의 1이 가짜 4분의 3이 진짜니까 선거인수의 4분의 1을 곱해 하면 유령사전투표자 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가짜인 겁니다. 보라색을 해놓은 게 여기 보시게 되면 13,037표를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4월 10일 총선 고민정 고민정에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미조투표지 13,037표를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8.60% 뻥튀게 해 가지고 고민정이 여러분들 정상적인 투표에서 9,022표로 패배했는데 그 이야기는 오신환이 9,022표를 승리한 선거지 않습니까 고민정을 몇 표로 만들어줬습니까 4,015표로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오신환이 9,022표로 승리를 했는데 4,015표로 패배한 걸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자는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이러면 황당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집업 지명도가 있는 오신환 씨나 윤희숙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비급하게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나는 그 사람들보다 10여 년 정도 나이가 위지만 정의감은 훨씬 더 적어볼 때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교육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자체가 그냥 걸러먹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조작을 해 가지고 표를 쑤셔줘가 이렇게 뚱뚱한 차이집 그래프를 다 그려놓은 거지 않습니까 조작한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일 투표 득표율이 고민정은 48%인데 사전투표 득표율이 61% 관외사전투표 국외보조다 투표 68% 관외사전투표 59% 당일투표 평균가와 여러분들 모든 종류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크게 격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다 해 가지고 여기 1투표수 2투표는 모두 다 당일투표 득표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48 오신환 후보가 제법 큰 표로 이겼을 겁니다 오신환 후보가 49대 48로 이겼습니다 49대 48로 그게 아니고 여기 있네요 오신환 후보가 당일 투표해서 54대 44로 이겼습니다 큰 폭으로 이긴 거죠 그 13,037표를 투입해 가지고 선관위가 어떻게 만들어버렸습니까 고민정이 사전투표에서 58대 40으로 이긴 걸로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박용찬 후보는 이게 54%가 아니고 당일투표에서 55%가 된 데도 낙선했지 않습니까 나경훈 후보는 60%를 얻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선된 거고 어제 살펴봤던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63%를 얻었으니까 도저히 사전투표 조작에 관한 건 못 이기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 선관위가 얼마나 득표수를 조작해 왔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여기에 고민정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합계 비율 0.5위가 51%입니다 이게 뭔가 아니까 총득표율입니다 광진을의 모집단이 고민정 후보가 51%로 든 겁니다 4박 5일 사이를 두고 사전투표 포분집단 당일투표 포분집단을 뽑은 거 아닙니까 고민정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58% 7% 차이 나는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당일투표 득표율 44% 7% 차이 나는 겁니다 조작을 한 겁니다 오신환 후보 보시기 바랍니다 모집단의 이름 총득표율이 47%인데 당일투표 득표율은 54%고 사전투표율은 40%입니다 각자 각각 7% 마이너스 7%입니다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세 장당 한 장을 훔치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고민정 후보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복원하게 되면 복원하게 되면 여기는 없네요 복원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여기는 자료가 없네요 자 여러분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뭐 별짓을 다 하더라도 당신들이 선거에서 10년 정도 일어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직시할 수가 없으면 국힘은 영원한 패배자가 될 것이다 지금은 100석 이상은 줬지만 다음은 100석 이하로 줄일 것이고 쪼그라들게 만들 것이고 그것에 비례해서 이런 보수 지능이 완전히 괴멸될 수밖에 없죠 선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합리화할 거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일이다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함을 갖고 있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전산상으로 후보의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물 투표지를 어떻게 투입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럴 듯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선거 데이터는 이미 발표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에서 여러분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들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확정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직접 현장에 표를 투입하는 걸 못 봤기 때문에 이거는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하기가 힘든 이건 수사의 대상인 거죠 이건 숫자의 영역도 아니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볼 때는 일부는 사전투표의 경우에는 4박 5일 사이에 투입되는 것 같고 cctv는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는 거니까 그리고 당일 투표나 사전투표에 대한 또 다른 작업은 개표장에서도 많이 이루지는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되지만 핵심은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숫자를 조작하는 디지털 조작 50% 그다음에 아날로그 조작이 다르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걸 당신이 봤냐 이야기예요 보지 않았죠 보지 않았지만 2020년 4.15 총선에 6번의 재검표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가짜 투표지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뭘 이야기합니까 실물로 된 투표지하고 발표 투표지가 달랐기 때문에 법원의 정거보전 명령이 떨어지자 투표함을 다 갈아치우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실물 위조 투표 투입을 이번에도 있었냐 충분히 있었던 이게 전형적인 예지 않습니까 이거는 프린트로 할 수 없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프린트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린트는 딱 처음에 이런 규격이 기술적으로 세팅이 되게 되면 상하 좌우가 이런 착한 예백에 맞춰 잘라지지 않습니까 이걸 뭘 이야기합니까 이거는 인쇄소에서 나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인쇄소의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자르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단에 마진을 많이 남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필사조에 노력했던 것이 투표관리관 도장을 투표용지에 인쇄하려고 필사조 노력했고 결국 성공한 거 아닙니까 바보 천치들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이런 날인을 간체를 못 시킨 거죠 국민의힘의 특별위원회 국민의힘의 한동훈 씨 윤 대통령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하니까 재임이 2년 동안 그 많고 많은 여러분들 시간 동안에 위조투표지 사용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투표관리관 도장의 인쇄 날인 투표용지의 인쇄 사용하는 부분을 막지 못한 거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이 전혀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선거 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한 장이지만 이게 빙산의 일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 보시죠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이게 절치선이 떨어져 나간 걸 봐가지고 이게 당일투표지거든 당일투표지에서 상당한 표를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 당일투표지는 그러면 어디서 했겠냐 개표장에서 했겠죠 개표장에서는 뭐죠 잔여투표지라고 이러면 항상 집어넣을 수 있는 표가 있지 않습니까 잔여투표는 기표도장에 안 찍혔을 테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그럼 무효표 처리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효표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효표가 4천 표 이상이 나왔거든요 합법적으로 투표 개표소에 반입되는 것이 여러분들 그냥 잔여투표지가 합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몇 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당일투표에서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구나 그걸 볼 수 있는 증거지 않습니까 당일투표도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안을 통해 가지고 검증받을 수 없는 선거는 다 여러분 선거를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대만선거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사람의 두 눈을 벗어난 모든 여러분 선거 절차는 다 부정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사전투표지에 이게 소라면 이게 고현동 여러분들 이 중구 남구 선거구에 거제 고현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처에서 대량으로 선거구마다 일괄해서 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시는 뭡니까 잉크 표시 이 고현동 토장을 찍은 데하고 소라면은 또 어디 다를 것 때문에 소라면은 전남 여수네요 경남 거제하고 여러분들 전남 여수에서 발간된 것이 똑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장소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같은 인쇄소에서 간단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점검물인 거죠 위조트 표지를 당일 사전에 다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습니까 소라면은 전남 여수 고현동은 경남 거제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잔녀 투표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 같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이 실물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오근우 대표께서 올렸는데 당일 투표지를 처음에 선관위 여러분들 진행요원들이 잔녀 투표지를 만 9천 장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이 기록이 남아있는 수령 매수 당일 투표지 만 9백 배를 수령한 겁니다 그런데 투표장에 사용된 표수를 처음에 여러분들 몇 표로 적었는가 하니까 이게 1,159표로 적은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1,800매 가운데서 1,900매가 투입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교부가 됐다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누군가에서 발각이 돼 가지고 그래서 수정이 되는 겁니다 몇 표로? 740표로 그럼 이 자료만 갖고 여러분들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선거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수령 매수를 1,900매를 받았는데 1,900매 가운데 투표함 속에 1,157표를 집어넣었다고 기록을 남겼는데 누군가 여러분들 1,157표가 아니고 실제로 교부된 표수는 740표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항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한 겁니다. 740표로. 740표로. 이렇게 여러분들 740표로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1,157표하고 740표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뭔가 아니까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 초를 부풀린 겁니다 이게 그런데 발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런 투표함을 까보니까 740표가 나온 게 아니고 743회가 나온 겁니다 743회가 그러니까 처음에 1,159표를 투입한 것이 발각이 돼 가지고 740표로 교정했는데 그럼 당연히 740표는 뭡니까 740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744표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740표를 교부했는데 나온 표수가 744표인 겁니다 아니 표를 740표를 줬으면 당연히 여러분들 마지막에 개표가 끝나고 740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4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잘못 투입된 투표자 항목이나 이런 거 해 가지고 개수를 조정했겠죠. 마이너스 4를 한 겁니다 선거가 선거가 아니고 그냥 엉망진창인 겁니다 740표 그러니까 수없이 교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수없이 여기 이 내용을 이게 잔녀 투표지를 이런 데 이라마 가지고 개표소에 반입을 하는 모양이죠 이런 데 이어 가지고 여기 아무데나 무효표 넣을 수 있는 표인 겁니다 비례대표 여러분 130만 표 무효표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 서울 강북구을 선관위의 잔녀 투표지 서울 강북구을 번삼동 제1투표소 에선 투표지를 당일 투표지를 1900명을 선관위 관련자들이 수령하고 1159표 명이 투표한 것으로 1차 조작을 시도하다가 누구에게 적발되었는지 740표로 수정합니다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1159표를 했다 누군가에 덜켜가지 여러분들 740표를 수정했다는 것이 오근호 대표의 주장입니다 잔녀 투표지는 1158표였다 그런데 개표해 보니까 744표가 나왔다 선관위 직원들께 의논을 하다 바구니를 들고 체육관으로 다녀와 투표 서류가 들어있는 가방 봉인지가 이미 뜯겨진 잔녀 투표지 봉투를 꺼낸다 잔녀 투표를 봉투를 꺼내 가지고 투표력에 분명히 있다고 기록된 지역 잔녀 투표지 번호 8359 8300600과 비례 잔녀 투표지 115899 105900을 삭제 수정하고 득표율을 744명으로 고친 것이다 결국 투표소에서는 740표 개표소는 744표로 강제로 고쳐진 것이다 최초 투표로 기록대로라면 따로 기록한 지역인 83599 83600과 비례 105899 105900과 실제는 일렬번호 가운데 있는 번호이기 때문에 진짜는 742표로 기록돼야 되고 개표 시에도 반드시 742표로 나와야 된다 투표소에서 일렬번호가 그대로 남아있으니 불구하고 헷갈려서 지역 2장 비례 2장을 별도로 표시했고 742명이 투표했으면 불구하고 740명으로 기록을 남겼다 문제는 개표소다 740표 742표가 아닌 744표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이 문제가 실물 위조 투표지를 얼마를 투입해 딱 숫자를 맞출 것인가 그 문제가 항상 고전적인 그런 고민거리인 거죠 대한민국 선거가 아날로그가 여러분들 디지털로 구성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냥 이런 봉투에다가 이 잔여투표지를 갖고 들어갔으면 그냥 숫자 맞지 않으면 그만큼 그냥 집어넣는가 봐 이렇게 의논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여기에서 숫 빼 가지고 뭡니까 100표 200표 이렇게 집어넣는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선거 주제입니다 여러분 그 선거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가장 왼쪽 상단에 선거인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투표자 수가 있고 그다음에 후보별 득표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효표가 있고 그다음에 기권표가 있습니다 만일에 개표소에서 그냥 잔여투표지를 그냥 집어넣으면 그게 무효표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기표를 하지 않더라도 누가 이름들 넣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이름들 갖고 이름들 투표 개표소에 반입이 되다가 그냥 집어넣으면 그거 자체가 무효표가 무효표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것은 어떤 경우에도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선거인 수보다 투표자 수가 많으면 안 되는 거죠 왜는가 하니까 투표자 수라는 것은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니까 거기다 기권표가 더해져야 선거인 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보시게 되면 전국에서 여러 군데에서 선거인 수가 투표자 수보다 많은 겁니다 이거는 손을 대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수불일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전산조작을 하거나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이렇게 숫자 찌꺼기 같은데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 연수 3동 관내 사전투표 3696표가 선거인 수인데 투표자 수는 3698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수조정을 마이너스 2로 개수조정을 했겠죠 이거는 전산조작을 할 때 반올림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선거인 수의 4분의 1만큼 위조투표지가 투입됐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올림 처리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인 것 같아요 반올림 처리 똑같은 문제가 4.15 총선에서도 다수가 나왔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선거인 수보다 지역투표자 수가 높은 경우는 발생할 수 없는 겁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보시게 되면 전산조작에 굉장히 유력한 정거물인 겁니다 숫자 불일치 문제는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죠 경기 하남 천연동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 선거인 수가 1371명 투표자 수가 1372명입니다 그러니까 페르키나님 말씀처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모든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할 때 기준이 선거인 수 기준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선거인 수는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표를 집어넣었을 것을 의심하는 겁니다 왜 무효표가 올라가면 선거인 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거인 수 가운데 몇 퍼센트를 집어넣는 겁니다 선거인 수는 정당별 득표수를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바보 천치나 사전투표 를 하는 겁니다 사전투표 를 하면 선거인 수의 계산이 되기 때문에 선거인 수의 몇 프로만큼 모두와 자리시회나 통행시회나 더블당과 함께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전산조작의 굉장히 유력한 정거물인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선거인 수 기준이 이렇게 또 나오는 겁니다 서울 마포도 선거인 수가 3869명인데 투표자 수는 3870 그러니까 명부에 없는 사람이 투표한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두 명 더 투표를 더한 겁니다 교부를 받아가지고 선거인 수가 최종 명단인데 투표자 수가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지역성 비례를 다 했네요 깔아문게려고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전산조작을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한 분이 이 내용을 보고 자기 지역구를 여러분 조사를 해서 올렸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안양동왕을입니다 비례대표 선거인 수 평촌동 3712표 투표자 수 3713표 기권자 수 마이너스 1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찬 거죠 박주연 변호사 페이스북에서 제가 인용을 했는데 전산조작을 할 때 대개 반올림 처리하는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제 좀 이 문제를 더 의견을 가지신 분들은 의견 남겨주시면 어쩌면 2020년 4.15 총선하고 판박인지 기가 차네요